bismillahirrahmanirahimji, question number is 171, start to get it. 171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합니까?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합니까? 예식스 아비, 깨 감카라해. 1번, 일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감카라해, 또 이 조합에. 2번, 영화를 봅니다. 2번, 도 넘버, 영화를 봅니다. 뮤비 봅시다. 3번,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를 탑니다. 사이클 질라하라해. 4번,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가위 질라하라해. 아게 하지, 예, 버스에 웃터라해. 172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록을 깨 감카라해. 1번, 빈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빈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갈리 택시 박칼하라해. 연게 갈리 택시 카라하라해. 2번, 버스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버스에 밑에 웃터라해. 3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제브라 크로싱 크로스 거예요. 4번, 교통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통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통신호가 되는지 트래픽 시그널과 인터자아가 돼요. 아게 바를텐데. 순위에. 173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가 인터자아가 돼요. 2번,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베스맨 기장님 니처에 오더래요. 3번,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4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4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제브라 크로싱 크로스 거예요. 아게 바를텐데요. 174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뭐하고 있어요? 1번,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2번. 버스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3번.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4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습니다. 리프트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175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레스토라엘에 가나 가래요. 3번.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4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스쿨에 모탈리아 가래요. 176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예. 샥스 깨가 가래요. 1번. 물건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지지에 뭐 가래요. 2번. 작업장에서 쉬고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쉬고 있습니다. 팩트에 아람 가래요. 3번. 물건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4번.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가래요. 167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예. 로그 꽤 감가를 하세요? 1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빌딩 탐일 가래요. 2번 유리창을 닫고 있습니다 3번 물로 불을 끄고 있습니다 4번 차에 짐을 싣고 있습니다 178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1번 운동을 합니다 2번 밥을 먹습니다 3번 차를 마십니다 4번 잠을 잡니다 179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무엇을 합니까? 이 여자는 무엇을 합니까? 이 여자는 무엇을 합니까? 이 여자는 무엇을 하는지? 1번 잠을 잡니다 잠을 잡니다 잠을 잡니다 운동을 합니다. 180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번 한국 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 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 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3번 서점에서 책을 팔고 있습니다 4번 한국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